2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최승정 전 위너즈코인 대표가 출연하여 최근 옥킹과의 폭로전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최근 옥킹이 사과문, 해명문 그리고 위너즈코인 전 대표 최승정과의 폭로전 내용 이후 옥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옥킹이 그동안의 입장문이 거짓된 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녹취록 내용 들어보시죠. 월장보면 알겠지만 같이 일했고 도움 주면서 월급형식으로 받으면서 일한거 맞다. 월급도 받을수 있으면 코인으로 받고 그런식으로만 얘기하려고. 나는 스캠코인 이런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냥 코인 회사라서 걸릴 수는 있는데 마음에 그냥 나 유튜브 콘텐츠 하는거 지원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월장 콘텐츠도 같이 진행하면서 기부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 축구 콘텐츠나 이런거 할 때도 유소년축구 기부도 많이 해주려는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엄청 많이 친해지고 실제로 진행도 많이 했다. 그리고 3월달에도 나 원래 축구 그거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OKFC 그거. 그래서 유소년축구 기부도 같이 하고 여기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딴 데랑 막 이래저래 얘기하는거 보다 오히려 더 호방하게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일하는데도 훨씬 편하고 나도 여기서 일을 같이 하는데 그냥 와서 출연료 받고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뭐야 그냥 이사로 등록해서 같이 일하자. 너가 보면 알겠지만 코인 회사 중에 사옥 갖고 있고 그런 데 있냐. 내가 봐도 나는 내가 믿음직스러워서 나는 뭐 같이 내가 지금 떡가 막 그런 데서도 막 올라왔어. 응 봤어 봤어. 내가 지금 위너즈를 고소하지 않으면 어쩔쪄. 근데 내가 지금 고소할 껀덕지도 없고 뭐 없잖아. 그런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이걸 올리면 그냥 애들이 진짜 엄청 물어뜯을 것 같거든. 해당 내용을 들어보니 참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이날 최승정이 출연하여 위너즈 코인은 절대 스캔 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위너즈 가족에게 절대 우리는 스캔 코인처럼 만들지 말고 당당하고 멋있는 코인 만들자 해서 다같이 개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위너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도 운동선수분들에게 후원도 많이 하였고 이걸 가지고 정말 사업으로 연관지어 더 떳떳하고 많은 자금으로 우리나라 스포츠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개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토토 시스템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불법 스포츠 토토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수 후원 승부 예측 시스템을 특허 출연하여 개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회원분들께 돈을 편치하여 배팅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온전히 위너즈 자금으로 회원 승부 예측, 네이버 등과 같은 곳에서 하는 것처럼 승부 예측을 맞추신 분들에게 이벤트성 기프트콘 등과 같은 걸 나눠드렸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너즈와 저도 빨리 수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 소명도 가능할 테고 스캔코인에 연관이 될 만한 사업을 이어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녹취록을 들은 오킹팬 카페에서는 더는 못 버티고 팬들 또한 손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떤 내용이 폭로될지 궁금해지네요.